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하나 둘 셋 어 됐어 됐어 이리 와 더 관심없는 듯이 왔나같이 말해 옷 벗겠다 아아 그만해 오줌 밟았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휴지 좀 줘봐 그만 둬 그만 둬 그만 둬 휴지 좀 줘봐 휴지 휴지 왜 줘 너 지금 되게 추해 아 그만 둬 따른 첨단이 없어 잘하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작하면 뛰는 거야 알겠지? 자 아 형 시작하면 뛰는 거야 아니 제발 시작 얘 빨리 뛰어 뭐 아 진짜 아 아 아 아 그때 맨날 우리한테 메세지를 보내던 그게니? 야 약간 유미가 호시 눈이네 호시 눈 어 맞네 어 눈이 쫄깃해 약간 호시랑 닮지 않았어요? 어 야 올려오면 뭐 어떻게 날 지도 되죠? 어떻게 날 지도 되죠? 어떻게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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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왜 어머나 아 간지러워 민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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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채야 산채 아 사과로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 산채 아 아지야 너 사과 좋아하는구나 아지야 아지야 아 아 똑같아 민규야 아지야 아 똑같아 아 똑같아 민규야 아직 저렇게 산채을 좋아하는데 어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한다고요? 잘해 옳지 옳지 엎드려 아이치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말투 이거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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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현이 일어서 자현이 손 어 얘 잘하는데 자현이 뽀뽀 오 잘하네 이거 뭐야 자현이 앉아 누구야 얘 앉아 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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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앉아 앉아 또랜 이름만 또리구나 앉아 아직은 어떻게 알고 굉장히 기대됩니다 아직 빨리 들어갑니다 자 진짜 명격이에요 명격 준비하면서 늘 준비 아지야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아지야 아 벗진 나가려고 아 벗진 나가려고 아 아 벗진 나가려고 아 시작 빠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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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미 안녕 소미 저 강한이 좋아해요 코코보다 귀엽다 얘 화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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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났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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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친구 야 먹어봐 코코야 먹어 아 그렇지 먹어 코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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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복 한복 맞췄다 우리 코코야 먹어 먹어 코코야 코코야 여기 여기 코코야 여기 여기 잘 삼았어 잘 삼았네 수하는 게 너무 귀여워 코코야 시선이 너한테 가있다 어이 똘 똘 na 똘 똘이 오빠 네라 아 네 똘아 똘이 똘이라 여자들 같애 오 너무 귀여워 어땠나 강아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강아지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카이 연기인지 실체 상황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네요 그 마음이 통한 걸까요? 이렇게 러블리한 명장면의 탄생이 왜? 예전 장면입니다 나도 가나 봐 너 저쪽으로 깜빡한 사람? 1. 2. 3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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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기다려. 먹어. 잘했어. 여러분들도 보셨죠? 입이 참 똑똑하네.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. 스타가 될 강아지를 뽑는 서바이벌 개쇼. 슈퍼독에서 우리 엑소처럼 다양한 개성과 매력을 가진 강아지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. 잘생기고 식스팩 살인미소 귀여운 강아지까지 리듬타운 강아지 지금 바로 슈퍼독에 지원하세요. 으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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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이케 이케 뭐야 너 강아지 무서워. 이리 와 자연아 이리 와 자연아 오오오오오오 여기 있다. 와 이렇게 갔어? 다현아 어떻게 이렇게 꼬부여서 가실 수 있어? 잘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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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밤남 오우 화면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거 많이 쓰여주세요 성우야 제가 뭐지? 그 뭐지? 이게 누구 너처럼 귀가 이렇게 하는 느낌 아 저처럼요? 아니요 아니요 성우처럼 귀가 항상 이렇게 약간 그래주면 안 돼요? 어예요요요 그렇지 카메라 봐야지 김치 귀여워 가져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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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와 가져와! 자, 공주 와야 돼 공주 와! 어, 누리 안 넣어 넣을 줄은 몰라 누리 놔, 누리 놔 실패해, 안 넣었어, 실패야 옳지, 잘했어 누리, 이리 와 그래, 애가 우식하네, 옆에 있네 이리 와, 담아 힘들지 하이파이브 부릉, 시 아이고, 시리 놔 놔 나 아이치 야, 어디 있던게, 어디 있던게 아, 야, 나 손 물었어 아, 맛있게, 맛있게 드세요 그때랑 같이 찍어야 되는데 깜짝이야 진짜 귀엽다 안녕 개들이 때 냉사 좋다 집사2장 안돼 내까방 얘 나이가 되게 어린가 보구나 얘 내꺼야 덩치 큰 놈들이 애교 훨씬 많다니까 얘 지금 멋있게 생겼다 내가 나중에 키우면 이런거 키워야지 귀여워 몸집이 큰 개였어요 흰색 개였는데 맨날 잘 같이 놀다가 다리를 잡았는데 심하게 물어가지고 약국에 간적이 있었거든요 병원에 나가고 약국으로 이정도는 뭐 견딜을까 손? 다리 물렸는데 피가 막 났었거든요 근데 뒤에서 이를 따라요 에디 예주부님께서 괜찮잖아 장고대 하는거 아닐까요? 걔들도 막 장고대 하던데 장고대 할수도 있구요 질병으로 보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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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종이爱했던게 네라 서로 love 제 삶의 썩이네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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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귀여워 그리고 나한테 왔어 예아 아아아아 얘랑 너무 무게 둘이 타이어 안 하네 미리 앉아 미리 앉아 야 엎드려가 아니잖아 엎드려. 일어서. 일어서. 하이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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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 미리. 미리. 하이파이. 예쓰. 버페이. What's your favorite track? What's your favorite track? FAKE LOVE. I like FAKE LOVE. I like FAKE LOVE. So what? 얘는 딱 크면은 말 진짜 유럽게 한다. 사실 어묵이랑 오뎅이 보여주는데 그것도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.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진짜 연습생 때 시간이 너무 많았을 때 일이고 사실. With us. 그런데. 와. 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